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상민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상민입니다. 27편의 작은 아파트인데요. 전체적으로 화려하지 않은 색상을 써서 편안한 느낌을 주고 딱딱한 도심 속을 벗어나 자연 휴양림이나 펜션에 온 듯한 기분을 내주는 내추럴 하우스입니다. 가구나 몰딩, 등박스 등을 요즘 흔히 사용하는 도장이나 인테리어 필름 마감이 아닌 원목에 페인트를 칠하고 워싱 처리하여서 빈티지하고 내추럴한 멋을 살렸구요. 페브릭은 내추럴 에코 시스템의 인테리어와 부합하여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심물 패턴의 자가드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